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옳은 것을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사실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정의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일은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부패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지식인 사회 그러니까 교수 사회라든지 소위 법원 그리고 언론은 시뻘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래 누가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마땅히 부패에 대한 소금 역할을 담당해야 될 그런 분야가 숨을 죽이는 상황이 계속되고 또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로 불법 부정선거라는 국난을 맞아서 교수 사회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침묵이었고 지식인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전감이 없지 않지만 일본의 지식인들, 대학 교수님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저마다의 분야에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부정선거 규명에 나선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또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10월 2일 날 발표된 교수 시국선언서는 아주 잘 정리된 논리정련한 그런 사회로 부정선거의 전모에 대한 일종의 분석 결과를 짧은 그런 문장으로 담아낸 그런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제목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선언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 1년 6개월 전인 지난해 4월에 치루진 4.15 총선은 선거 직후부터 부정선거 욕이 제기된 바가 있다. 사전투표 결과의 통계적 불가능성, 개표 분류기의 많은 오작동과 무순으로 외부와 연결된 흔적, 떡혀진 봉인테이프와 다시 사인된 봉인을 보여주는 부실보관투표, 설명불가능한 관외사전투표지 배송경로, 정체불명의 수령인 이름 등 4.15 총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비원회의 석연치 않은 해명과 선거 이후에 제기된 수많은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유례없는 위법적 재검표 지은 상태는 더욱더 대규모 부정선거의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부정선거의 의혹은 최근에 재검표 재판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선거소송 법정 시한인 6개월 훨씬 넘긴 지난 6월 말과 8월 말에 겨우 실시된 3개의 선거구, 인천연수월, 경남양산을, 서울영등포의 재검표 재판 과정에서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거들이 대규모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전투표지는 프린트로 반드시 출력돼야 되는데 프린트가 아닌 인쇄된 결과물임을 보여주는 투표지들이 새 선거구 모두에서 다량 발견됐다. 예컨대 배춘잎 투표지, 중첩 인쇄는 여백 등 구격이 맞지 않는 재단, 인쇄 이후에 자르는 재단 형태의 투표지, 절단이 잘 안 되어서 서로 붙어있는 좌석 투표지, 구격 용접을 훨씬 무거운 인쇄용 투표지 등이다. 또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져 있는 다량의 투표지와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대량의 빳빳한 투표지 등 유권자의 정상적인 투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부지기수로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인천연수월과 영등폴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100세 이상인 사람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 영등폴의 경우에는 134세인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통합선거인 명부는 행정안정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와는 맹백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영등폴 선거구 통합선거인 명부의 100세 이상 유권자 수는 135명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등록 정상시급된 기준에 의하면 100세 이상 인구소는 영등폴과 영등포갑 두 선거구를 모두 합해도 68명에 불과하다.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일 가능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비정상적인 수많은 투표자들을 유효투표자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고 재건표 현장 사진 잔령을 못하게 하면 물론이고 소송 대리인에게 각서를 강요하여 투표지 등을 찍은 사진이 외부로 공개된 것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소송 대리인에게 각서를 강요하여 투표지 등을 찍은 사진이 외부로 공개된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거를 인멸하고 감정을 위해 보관 중인 정거물을 위조 했다는 강한 의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9월 6일 날 진행된 비례대표 재건표 재판에 나온 대법관 민유숙 은 개정하고 조금 지나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더 할 말이 없으며 재판을 끝내겠다고 말하고 30분 만에 재판정을 떠나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나아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이런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에 증거가 차고 넘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죄입니다. 소위 주류 언론이라는 신문과 방송 들은 이런 엄청난 부정의 증거 앞에서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언론의 막중한 책임을 철저히 망각하고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투표권과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런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 명부와 투표제 이미지 파일 원본 등 모든 선거관료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첫째 모든 전자투표 시스템을 폐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거관리를 개혁하라. 첫째 대법원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향후 재판들을 조속히 진행하라. 또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첫째 검찰은 현재 고발된 4.15 부정선거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서 부정선거에 가담하거나 은폐한 자들을 발본 세곤하라. 첫째 국회는 특검을 도입하여 국민적 의혹 사건이 된 4.15 부정선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라. 첫째 언론은 본인의 자세로 돌아가서 4.15 부정선거 증거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가감없이 보도하라. 첫째 대선 후보들은 4.15 부정선거가 진행된 시스템으로는 의미 있는 선거가 진행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개혁 이후에 선거를 진행하라.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기도되었던 3.15 부정선거는 결국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관련자들이 엄중한 사법적 단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 바가 있다. 우리는 관계의 기관이 이런 역사적 교훈을 산기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규명되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염원한다. 그러나 만약 이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부정선거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국민주권과 국가권력을 탈취하고 그것을 은폐하는 이 정권의 헌법 파괴 시도를 간주하고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사법적 단제를 위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1년도 10월 1일 자유민주주의 선거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일동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10월 2일에는 대학 교수님들 상대로 해서 발표가 됐고 또 10월 5일 날에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라는 그런 성명작업을 벌여온 그런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성명서가 아주 체계적이고 잘 짜여진 그런 거리입니다. 이 성명서 한 편에 4.15 총선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됐고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인지라는 부분 그리고 대안이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이 정말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성명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또 그런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도가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내년도에 3.9 대선은 정직한 선거, 투명한 선거, 공정한 선거, 중립적인 선거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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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